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옴브레인TV의 지식소물리의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일본의 주곡구 지방의 오카야마현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냐면요 일본의 서남부쪽에 여기 보면 주곡구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오카야마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래에 시곡구 지방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맛보고 있죠. 그래서 오카야마현이 어떤 곳인지 한번 지리정보와 관광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카야마현의 지도를 보면요 이렇게 여기 세토나이카이가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세토나이카이라는 게 바로 세토네헤라고 해서 일본의 시코쿠 지방과 혼슈 지방 사이를 지나가는 짧은 해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해로가 있는데요. 보면 여기가 오카야마현인데 보시면 굉장히 해운이 발달이 있고 교통의 요충지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오카야마현에는 유명한 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해운이 굉장히 좀 발달해 있는 곳이다. 운하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상교통의 요충이다. 주치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열을 보시면요. 일본 혼슈 서부에 위치해 있고 현청 소재지는 오카야마시이다. 가장 큰 도시고 대표 도시죠. 히로시마현과 효고현 사이의 위치해 있고요. 인구의 대부분은 역시 그 도시에 집중돼 있습니다. 현 남부에 집중돼 있다. 그리고 도토리현과 인접한 북부에는 저쪽 위쪽 위로 올라가면 산이 산간 지방이고요. 그래서 그쪽의 인구는 이제 점점 적어지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바다를 건너면 여기 바로 여기 카가와현이라고 그 시코쿠의 한 현과 함께 이렇게 맛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이 두 지방은 활발한 편이고요. 보시면 다리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역사를 한번 볼까요. 역사는 고대에는 이웃한 히로시마현의 동부와 함께 키비라고 하는 곳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키비씨. 키비노쿠니라고 해서 키비라고 했다. 일본 고대사가 대체로 그렇듯이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당시 최신 문화 기술을 전파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옛날에 고대에 우리 민족이 해로를 타고 와서 이런 데 정착하고 그랬겠죠. 아스카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중앙 집권화가 진행되면서 기비 지방은 쿠니의 세 곳으로 갈라지고 분할되고 이렇게 되어 있다가 나중에 현으로 통합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항구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도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권을 다툼이 있었던 곳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무로마치 시대에는 서부 일대인 비추노쿠니에는 호소카와 동부 일대인 비젠과 미마사카노쿠니에는 아카마스시가 각각 다이묘 다이묘라고 해서 일본에 통치 계급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러한 시족이라고 해야 되겠죠. 일종의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세력을 잡고 이 지방의 어떤 군흥 노릇을 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가서요. 나중에 이제 통일되죠. 그래서 또 그 때문에 폐번치현으로 인해서 이제 또 번을 패하고 현을 이렇게 놓는다. 그래서 현으로 바뀌면서 오카야마현이 생겼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번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에도 시대에는 일본 3대 정원의 하나로 유명한 오카야마 고라쿠엔이라고 하는 곳이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정원 같은 걸 보러 가면 일본의 조경문화라든지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오카야마성의 강 건너편에 위치한다. 그래서 이곳에는 현재까지도 영주가 성에서 배를 타고 올 때 사용한 선착장에 흔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관광은 좀 있다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을 보시면 역시 그 해로가 있고 해서 교통의 요지다. 산료 신칸센과 산료 고속도로 등이 현을 지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카야마역은 모든 신칸센 열차가 선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거기에 보면 이제 혼슈의 서쪽으로 가는 길이 길목에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시코쿠로 간다든지 뭐 규시로 간다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가 좋은 곳이다. 그래서 특급 열차들이 다 서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철도편을 사용해서 시코쿠로 이동해야 된다면 반드시 오카야마시를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육로를 통해서 이제 가려면 이렇게 오카야마시를 꼭 거쳐야 된다. 이런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공항도 있고 오카야마 공항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항공편은 대한항공이 하루에 1회 운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소요시간은 1시간 30분이니까 도쿄 가는 것보다는 역시 좋고요. 재밌네요. 자 이렇게 지리정보를 좀 살펴보았고요. 역시 우리한테는 관광정보가 조금 더 중요할 테니까 한번 볼까요. 오카야마 여기는 굉장히 고즈넉하고 아주 아름다운 자연 이런 곳이 있는 것이고 또 역사적 유적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막힌 경치 정원과 위풍당당한 성 그 다음에 유서 깊은 운하가 있는 구라시키가 있다. 아까 전에 여러분 이거 보셨죠. 이거 보시면 여기 구라시키라고 해서 여기 문화 이런 거 보시면 상당히 유서 깊은 곳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이거 다 계획 조성된 그러한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카야마현은 맛있는 과일이 나는 곳이다. 특히 햇빛과 모보타로의 고장이다. 그래서 모보타로가 여러분 복숭아에서 태어나잖아요.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 모보타로 한번 들어보시는긴 했을 것 같아요. 그 이름을 복숭아 도량이라는 뜻으로 이 지역의 영웅이자 상징 캐릭터다. 그래서 오카야마시 가장 큰 도시인 오카야마시에는 검은색 판자를 붙인 벽이 압도적인 오카야마성이 있고요. 고라쿠엔 정원 아까 전에 보셨던 그런 정원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구라시키라고 하는 곳은 유서 깊은 상업도시이고 또 운하가 유명하다. 그렇다고 하고요. 또 그 다음에 고지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세계 최대의 데님 제조 공장이라고 그러니까 청바지라든지 이런 것을 제조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오카야마는 이웃한 가가와현의 현대미술 테마로 꾸며진 섬 나오시마로 가는 진입 지점 역할을 한다. 보시면 여기 지금 보면 나오시마 고지마 이런 게 다 시마 지마 이런 게 들어가면 일본에서 섬 이란 뜻이거든요. 그런 이쪽도 굉장히 다도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섬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카야마시에서 꼭 교통편을 이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런 곳을 둘러보고 싶으시면 꼭 둘러야 하는 곳이다라는 거죠.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카야마시 구라시키 이런 데가 유명한 것 같은데요. 우리 오카야마시와 구라시키를 한번 둘러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오카야마시 이네인데요. 보면 여기 아까 전에 섬 같은 게 딱 있네요.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는 공원이 있고 굉장히 가족하고 여행하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란하게 빛나는 네해다. 네해 세토 나이카 라고 하는 세토 네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섬의 풍경도 아름답다. 다도해니까요. 까마귀성으로 알려진 오카야마성 여기는 지금 보시면 왜 까마귀성이냐면 검은색으로 지금 마감이 되어있죠. 흙질되어 있습니다. 이 검은성 까마귀성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구라시키라고 하는 곳은 또 운하가 발달해 있다라고 하네요. 아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이렇게 그 다음에 오카야마 지역은 굉장히 햇빛이 화창한 곳이다. 맑은 날이 많은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보시면 여기 고락구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원 그 다음에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운하가 있는 곳 그 다음에 여기 까마귀성 이런 것을 둘러볼 수 있다. 그래서 오카야마시에서 방문객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가 오카야마성과 고락구엔이라고 하는 곳이다. 그 다음에 이 두 곳 사이를 아사히강이 흐른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리고 또 오카야마 사람들은 축제도 사랑한다고 합니다. 도시의 활기를 직접 느껴보고 싶다면 축제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름 축제는 칸일멜 같은 분위기다. 약간 광적인 그런 축제인 것 같죠. 그래서 또 국제적인 축제로 관심을 받는 축제는 사이다이지 에요 축제다. 일반적으로 알몸 축제로 알려져 있다는데 수천명의 남성 참가자가 추운 밤 삿바 훈도시 같은 것만 입은 채 향을 입힌 목재 부족 과 사원의 제사장이 축복을 내린 버드드나무 까지를 100개를 차지하기 위해서 몸싸움을 한다. 이거 별로 보고 싶진 않네요. 아저씨들이 벌과 벗은 아저씨들이 그렇죠. 이렇게 싸우는 거 누가 보고 싶나? 어쨌든 뭐 그런 축제도 유명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서 찾아가볼 만한 세계 섬이 있다. 여고가야마에서 보시면 보니까 섬과 섬을 다리가 입고 있네요. 참 신기합니다. 아까 전에 보면 여러분 나오지마 나오지마 라고 하는 곳이 있었잖아요. 그런 곳은 여러분 일본의 아주 유명한 건축가인 안도 다다오 같은 사람이 노출 콘크리트라고 해서 회색 건물 콘크리트로 된 건물로 지은 유명한 건축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보시면 색다른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애정을 기울여서 보존한 에도 시대 약 1700년 에서 1900년 사이에 있었던 그런 옛 일본의 모습도 잘 보존하고 있고 근대 미술관 같은 것도 있다. 그리고 쇼핑몰도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역시 도시와 자연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참 추천드릴만한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는 한번 여기 구라시키도 한번 가볼까요. 구라시키라는 데를요. 여기는 보시면요. 역시 아까 전에 사진 보여드렸다 시피 운화가 유명한데 버드나무가 있고 이렇게 좁은 수로가 있는데 참 이국적이네요. 우리나라 풍경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네덜란드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네요. 해서 구라시키는 오카야마시에서 서쪽으로 약 30분 거리 있다고 하고요. 버드나무가 늘어선 예쁜 운화가 있고 여기 여러분 산업지구 인데 서양식 건물도 있어서 굉장히 이국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특산물 한번 살펴보면요. 현지 특산물로서 유명한 것은 오카야마 굴 저번 시간에 히로시마 현에서 했던 것처럼 이쪽도 굴 양식 같은 게 굉장히 활발하다. 그래서 맛있는 흰살과 크림처럼 부드러운 질감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구이로도 맛있지만 오코노미아키로 가장 많이 즐겨 먹는다고 하네요. 오코노미아키가 일본식 빈대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거기다 넣어서 먹는다. 와 맛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모모 따로 이야기도 했듯이 모모가 복숭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백두 백숭아죠. 백숭아 하얀 복숭아 그래서 백두는 정성도에서 키우는데 굉장히 달고 맛있다. 그다음에 무척 달고 굉장히 부드럽다. 그렇다고 하고요. 포도도 유명하네요. 그래서 메이지 시대부터 꾸준히 포도를 재배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무려 백여년이나 됐다. 기술도 완벽하게 다듬어졌다. 여러가지 다양한 품종을 재배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서양에서 인기는 마스카트나 알렉산드리아 품종도 들여왔다. 포도도 맛있다. 과일이 많이 난다는 건 지력이 좋다. 땅도 굉장히 비옥하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비젠 그릇 일본의 6대 도의 중심지 중 한 곳에 만들어진 보시면 비젠그릇 굉장히 투박하네요. 보니까 소박하면서도 간관한 맛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기념품으로 사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구성이 되게 뛰어나다니까 오래 쓰고 싶은 도자기 이런 것으로 구입하시려고 싶으면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나무 바구니도 있고 비누 조각 비누 비누래요. 기비스 고마이누 조각 이라고 해서 손으로 하나씩 빚어낸 앉아있는 개나 서있는 개 점토조각 이라고 하네요. 비누조각 이 아니라 점토조각 이라고 비누조각 인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물건을 도둑맞거나 불이 나거나 음식을 먹다 목에 걸려서 숨이 막히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부적이라고 하네요. 이게 하나 있으면 적어도 뭘 먹다가 죽는 일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카야마 현 에 대한 여러가지 지리와 관광 정보를 살펴봤고요. 다음에 여행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저에게 큰 영광 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